헬로 마미즈! 오늘은 세 번째 비즈베어 시리즈 레이싱 드라이버 레이싱 드라이버 비즈베어가요 오늘은 레이스를 할 건가봐요 그래서 오늘은 색다르게 한번 응원을 하는 치어리서처럼 찬스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집에 이런 응원 조국이 있으면 응원을 틀어놓고 친절하게 댄스타임 한번 해 볼게요 레디? 준비되셨나요? 레디? 고! 비즈베어 비즈베어 시트다 맞게 비즈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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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обр 비즈베어 비즈베어 비즈베어제 비즈니베어 바사都 퍼사 비즈ature 비지베어 세이하이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한번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신나게 첸트에 맞춰서 춤을 춰봤는데요 여기 비지베어 시리즈의 이 첸트는 시리즈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음이 비슷해서 아이들이 금방 귀에 익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이거 세이펜 잊지 마시고요 어디서나 신나게 아이들과 비지베어 시리즈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레이싱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움직이 책을 빼고 넣고 하면서 드라이브 파스트 운전하는 거죠 책으로 그래서 이렇게 준비도 하고요 Ready, Set, Go! 우리가 흔히 준비, 시작! 이 말을 Ready, Set, Go! 라고도 하고 여기서 Get, Set, Go!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런 활동은 어디서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제일 많이 할 수 있냐면 바로 신호등 앞에서죠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을 때 Get, Set, 그 다음에 파란불이 빵 터졌을 때 Go!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한번 하지만 너무 빨리 가진 않게 주의를 하시면서 Get, Set, Go! 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차들이 붕 붕 붕 쥬밍 파스트 쥬밍 파스트 하고 있어요 파스트는 빠르다는 얘기고요 여기처럼 쥬밍 파스트는 뭔가 차들이 윙! 윙! 하고 이렇게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쥬밍 파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쥬밍 파스트 하면서 쥬밍! 쥬밍 파스트! 쥬밍! 이렇게 지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웅! 근데 누가 1등이에요? 예스! 비지베어 이즈 위너! 이즈 리더! 그죠? 리드! 이끌고 있어요 앞에서 자 그 다음에 비지베어 비지베어 워터 스피드 자 스피드는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스피드 할 때 여기 막 스피드 보드 할 때 아이들이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 우리가 치어라 치어라 파스트 라는 표현을 파스트 더 빨리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아 파스트 빠르다는 얘기구나 파스트 더 빨리 더 빨리 이렇게 이런 표현을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그렇게 계속 표현을 해주시면 더 재밌게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피니쉬 라인을 먼저 통과했어요? 네 비지베어 비지베어 크로스 라인 슈우! 그래서 비지베어가 1등을 하게 되었네요 예에! 필링 파인! 어머님들이 혹시 조금 더 재밌게 이 책을 활용 하시려면 이런 깃발도 한번 아이들하고 만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무젓가락이나 이런데 이렇게 종이에 색칠을 해서 깃발도 한번 흔들어보면서 평소에 다니다가 신호등 앞에 서있다가 Get, Set, Go! 하면서 그럼 조금 더 이 책이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겠죠. 그죠? So, Racing Driver. So, Racing Driver. 레이싱이니까 엄청 뭔가 속도가 빨리 가고 막 슝슝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머님들이 아이들하고 Fast 그 다음에 그 반대말이 Slow 그래서 Fast 그 다음에 Slow 이 표현을 조금 더 확정을 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워크시트에도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첫 번째 워크시트는 좀 재밌게 레이싱카를 색깔별로 칠해보는 활동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I like to drive red car 할 때는 red로 그죠? blue car 하면 blue 그 다음에 yellow car 하면서 예쁘게 레이싱카도 색칠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Who goes fast? 여기 세 개의 레이싱카가 있는데요. 선이 각자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 Ready, Set, Go! 했을 때 blue car, red car, yellow car 슝슝! Who goes fast? 누가 제일 먼저 왔을까요? 제일 먼저 왔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자동차를 오려서 여기 1, 2, 3등에다 붙여주는 그런 활동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Fast and Slow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자동차 그 다음에 Snail 그 다음에 Train 그 다음에 Turtle Cheetah 그 다음에 Aeroplane 자, 이렇게 각자 그림이 있는데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얘는 I am fast 빠를까요? 아니면 I am slow 여기에는 정확한 답은 어머님들께서 굳이 정확하게 아니야, 이게 답이야 라고 하실 편은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어, 이 차는 Fast 빠른 거야 그럴 때는 Fast에다가 체크도 해보고 Snail Think about snail Snail은 어때요? I am fast 아니면 I am slow 일까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제공하는 워크시트에는 정확한 답은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Fast와 Slow라는 표현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Fast, Slow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이 책과 함께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비즈베어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바이바이 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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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감사합니다.